누군가 박진겸을 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쪽 정체가 뭐예요? 진겸이가 시간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시간여행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죽였어. 나 형사님 어머니 만난 적 있어요. 윤태이가 기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야 마지막 장을 찾을 수 있겠네요. 장동숙 박사님에 대해 알고 싶다고 전화 주셨죠? 저하고 함께 있으면 교수님도 위험해질 겁니다. 내가 곁에 있을게요. 이번에도 당신이 아들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반드시 찾아낼 거야. 찾아서 내 손으로 직접 죽여줄게.